안녕하세요 양지호입니다. 2023년 4월 22일부로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시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뉴스나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기존의 우회전 방법과 달라진 점들이 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경찰청에서 제시한 5가지 케이스들을 예를 들면서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혼란을 주는 것이 뭐냐면 언제 일시정지를 하고 언제 서행을 하느냐에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행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내가 직진 초록불을 받고 있고 우측에 나올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신호 여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케이스 5개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방 차량의 신호가 적색이고 내 앞에 횡단보도가 녹색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당연히 내 앞에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고 있기 때문에 일시정지 했다가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일시정지의 정의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일시정지라 하는 것은 바퀴의 움직임을 일시적으로 완전히 딱 정지시켰다가 진행시키는 것. 이걸 일시정지라고 하는 겁니다. 단속이 되시고 그러면 도대체 일시정지를 몇 초 동안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시정지의 기간은 우리나라는 정하고 있지 않거든요. 미국은 3초를 잃고 일본은 2초를 잃고 그런데 단속을 피하기 위한 방법일 뿐이지 원래 일시정지의 원칙적인 정의는 바퀴를 딱 멈췄다가 진행시키면 되는 겁니다. 딱 멈추고 1초를 잃는다거나 딱 멈추고 3초를 잃는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속도 계기판이 0으로 딱 찍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시정지가 아닙니다. 어떤 케이스들이 있나면 운전을 해오다 보면 관성이 있어가지고 속도를 완전히 0으로 못 만들어요. 거의 0에 가깝게 이렇게 쓱 움직이면서 쓱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흔히들 롤링스톤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이거는 일시정지를 안 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자바퀴를 이렇게 굴리게 되면 단속의 대상이 된다.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이 케이스 내 앞에 사람들이 횡단을 하고 있고 거기서 일시정지를 안 하고 지나갔다. 그러면 뭘 위반한 거냐? 신호위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내 앞이 빨간불이잖아요. 원래 내 앞이 빨간불이면 진행을 못하죠. 예전에는 RTOR이라고 해서 우회전을 허용했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지나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이때부터 이미 신호위반이 발생한 거죠. 그런데 그걸 왜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단속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경찰에서 이거를 우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단속을 안 했을 뿐이지 원칙적으로 따지면 원래 신호위반인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초록불을 지나가다가 만약에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하게 됐다. 그러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위무 위반사고. 신호위반의 책임도 동시에 져야 되기 때문에 아주 큰 사고가 되게 되는 거죠. 정리하면 단속을 안 했을 뿐이지 원래는 신호위반이다 하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를 볼까요? 내 전방에 신호가 빨간불이고요. 내 전방에 횡단보도도 빨간불이고 내 우측에 나올 횡단보도도 빨간불입니다. 이때 어떻게 운행을 해야 되나 하는 거죠. 이게 작년 7월에 바뀐 분만 해도 서행이었어요. 서행으로 지나갈 수 있다고 했었는데 이게 바뀐 겁니다. 이게 올해 1월 22일자로 바뀐 상황이고 내 앞이 빨간불이면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일시정지를 한 후에 우회전이 가능하다라고 바뀌게 된 겁니다. 요게 4월 22일자 단속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서야 하나? 요 앞에 내 앞에 있는 횡단보도의 정지선에 일시정지했다가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 앞에 오른쪽에 있는 횡단보도는 빨간불이기 때문에 보행자가 지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럼 그때 이미 일시정지를 한 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서행으로 통과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앞에서 다시 일시정지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일시정지는 내 앞에 있는 횡단보도의 정지선에서 한 번 서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4월 22일자 단속 대상 중에 추가된 게 하나 있죠. 바로 이겁니다. 오른쪽에 우회전 신호등이라는 게 생겼어요. 오른쪽 화살표로 생긴 신호등이 있는데 만약에 내 오른쪽에 우회전 신호등이 있다. 그러면 그 신호에 따라서 우회전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 전방 신호가 적색이고 일시정지를 하고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이다. 그러면 나는 우회전 못하는 거예요. 일시정지를 했다 해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내가 못 보고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호위반을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범칙금은 6만원으로 같은데 벌점이 15점이에요. 신호위반하고 보행자 보호 의무하고는 벌점이 달라요. 잘 기억하시고 오른쪽에 만약에 우회전 신호등이 있다. 그러면 그 신호등을 잘 보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헷갈리는 게 뭐냐면 보조 신호등이라고 있어요. 우회전 신호등이 아니라 초록불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보조 신호등이 있거든요. 이 보조 신호등은 저 앞에 있는 직진 신호등이 잘 안 보일 때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초록불이 들어와 있으면 우회전이 되는 줄 알아요. 그건 또 아닙니다. 우회전을 허용하는 우회전 신호등은 오른쪽 화살표가 되어 있어요. 화살표를 보고 가는 겁니다. 초록색 등을 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되게 혼란스러워요. 사실 우회전 하실 때 오른쪽 화살표 신호등 잘 확인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당연히 우회전 신호등이 빨간색이다. 그러면 갈 수 없는 겁니다. 당연히 신호위반 책임지는 거죠.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두 번째 케이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세 번째 케이스는 내가 초록불을 받았습니다. 내가 초록불을 받고 오른쪽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 상태예요. 이때 어떻게 우회전을 해야 하는가 하죠. 내가 직진일 때는 제보라 패턴이라고 부르는 횡단보도 하얀색 선 있죠. 그 선에 차가 침범하지 않도록 정지를 딱 하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횡단보도 보행자가 전부 다 건넌 다음 횡단보도에 사람이 발이 하나도 안 걸쳐 있을 때 그때 이제 서서히 서행으로 우회전을 할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4번 케이스요. 서행으로 통행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케이스 중 하나죠. 내가 초록불이고 오른쪽 횡단보도가 초록불인데 횡단보도 보행자가 아무도 없을 때 이때는 내 앞에 서행으로 통과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 횡단보도 앞에서 일정지 안 하고 서행으로 계속 통과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할 수 있는 케이스고 다섯 번째 케이스가 내가 초록불이고 오른쪽에 횡단보도가 빨간불인 거예요. 보행자가 없는 상태라는 거죠. 이때는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할 수가 있다.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위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적용되기 때문에 범칙금 6만원 적용이 되고요. 승합차의 경우는 7만원입니다. 10인승 이상 차량이면 7만원이 대상이 되고요. 벌점은 10점 부과가 됩니다. 만약에 위반을 하고 지나가다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잖아요. 이건 12대 중과실 사고니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적용을 받아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고가 12대 중과실의 사고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교차로 통과하실 때 각별히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이걸 영상을 찍어서 지금 올려드리겠어요. 제가 며칠 전에 단속을 시행하게 되는 뉴스 클립 영상을 봤어요. 한번 보실까요?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시작 2분만에 승용차 한 대가 적발됩니다. 1시간 동안 차량과 오토바이 등 20대가 단속됐습니다. 저기 보면은 1시간 동안 단속을 했는데 단속 대수가 20대예요. 그러면 위반 사실을 확인을 하고 차량을 불러서 뭐 신호위반 하셨습니다. 면허증 제시해주세요. 이걸 하고 계도를 한 다음에 돌아서면 다시 위반 상황이 보여서 다시 단속을 했다는 거예요. 1시간에 20대면 대당 3분 아닙니까? 돌아서면 바로 단속된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위반하려는 사람이 많다기보다 계도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위반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알면서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못 지키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단속을 강행을 하니까 시민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탁상 행정이다. 단속해서 실적 쌓기 아니냐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우리가 어떻게 아냐 했더니 3개월 동안 계도기관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도기관 준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지금 1시간에 20대씩 걸릴 정도로 사람들이 모른다면 홍보를 잘못한 거죠. 그래서 시민들이 이 규칙을 몰라서 걸리는 일이 없도록 계도기간도 충분히 더 늘려줘야 되고요. 또 계도기간에도 단속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면서 계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단속날부터 나와가지고 단속을 하면 당연히 시민들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죠. 즉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는 게 아니라 안전을 위한 단속을 해야 된다. 하는 걸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도기간도 충분히 더 늘려주고 단속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충분히 학습이 완성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단속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2023년 4월 22일부로 변경된 교철화 우회전 통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교철화 우회전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주시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